경상북도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15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청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보고 포항 3척 간 동해 중부선, 중앙선, 안동 영천 간 복선전철 등 열악한 SOC와 대구 통합공항 이전, 흥해 특별재생 등의 지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을 함께 감사할 예정입니다.